오픈했습니다. 네. 같이 나가서 지금 손님 없으니까 편하게 누가 궁금해하면 얘기해주고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오빠 열은 거 맞아? 열긴 했지? 무슨 백화점이나 연다고 확 들어올 것 같더라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근데 전 시작한 콘서트처럼 바로 시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손님 막 두르고? 일단 시모네가 밖에서 좀 서있고 누가 궁금해하면 설명을 해준다고 아 좋다 바쁘게 일하고 메뉴 담는 게 편하지 이렇게 지금 서있는 게 너무 아니야 그래서 너네 훈련 습관이 뭐냐면 손님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일 거나 저녁 거 준비하는 거 원래 그래 원래 그게 루틴이야 이게 가게 처음 오픈하잖아 손님 들어올 때까지 되게 조마조마하다 맞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면 루틴이 생겨 오늘 그래도 손님이 좀 오셔야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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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폴리에서 이렇게 식당 앞에서 이렇게 식당 앞에서 베니떼 베니떼 이렇게 해도 돼요? 맞아요 It's not considered rude or anything? It's pretty normal, yeah I'm pretty normal? I'm pretty normal? OK I'm pretty normal? 감사합니다.